힐링 게임 힐링 게임인가? 나 기위 치라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클래식 모드 그냥 가면 되는건데? 힐링 게임 먹고 이거 뭐야? 방금 저거 뭔데?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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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노! 짱발라 짱발라? 아니 이게 몇 번 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아 몇 번 치느냐가 중요한 게 맞네 와 찜찜 방금 진짜 아 못 들어갔어 이게 보기라니 아 또 못 들어갔어 관전되네 키미밍 어 잠깐만 찜찜이 자 누가 먼저 들어가냐 보다 그러니까 덜 치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1위 7 얇은 오징어구나 왔어 어 뭐야 어 뭐야 홀리돈 홀리돈 나도 아 난 안 들었는데 김이 못 들어왔다 깬잠 나도 나도 다 들어왔는데 아 재밌네 이거 개발라 먹었네 계속 1위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야 진짜 뭐지? 아 뭐야 이거 아니잖아 너무 짱 웃겨 아니지 아이고 까비 아이고 조금만 저거 됐어도 돼 아 이거 패드로 하니까 너무 불편하다 아 낙이다 어 들어가 들어가 그렇지 그렇지 파워 아 세 번 했네 아 두 번만에 와 어떻게 두 번만 내가 없지 와 두 번만에 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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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어? 어 아 아 이게 안 들어가지네 이게 안 들어가지네 아주 살짝 아주 귀여워 여섯 번만 아 귀여워 아 좋아 좋아 갇혀 있었어요 네번에 구나가 어휴 저건 뭐야 타이밍 봐야된다 아 비명소리 꼬만따어? 꼬만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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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친! 아 나 세 번 했어! 아아!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지금! 아 씨... 아! 꼬리누아! 아! 꼬리누아! 사장님 너무 깜짝거려요! 와! 뭐 재밌고! 아 여기 지금 모여있는 거 너무 귀엽다! 와 새벽에도 한 번에 들어왔네! 찜찜이 키미밍도! 대단해요! 아! 이거 뭐야? 뭐 어떻게 해야 돼? 이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닌가? 아 개 웃기네! 어디로 가야돼? 아... 아 아무데나 가면 되나? 아 여기로 들어가야돼? 아 뭐야? 아 여기로 들어가야돼? 우와! 어! 뭐야 고로케 한 번에 들어갔어? 와 진짜? 아 젠장! 어떻게? 호잇! 사장님 너무 사장님이 들어가는 거 너무 웃겨! 가능한데... 난 좀 멀리 있는 거였는데... 이것도 하려면 할 수 있었어! 와 고로케 한 번에 들어갔어 쩔어! 역전당하는 거 아니겠지? 아잇! 아잇! 왜 항상 소금이 왜 항상 그렇게 가지?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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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물이 있나보다... 아니!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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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쿠... 아 자주 넘겨먹었다. 무슨 Nation Respect나잇! THEYzony! empathy необ verde! 아icho MTV 모두가! 터브 looks 핑크팀 그냥 실제로 만났으면 골프채로 머리 푸렸겠는데? 와 키미빙 두 번만에 들어갔어 이건 뭐야? 어떻게 들어가야 돼 이거?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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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도! 아! 이거는 끝부분을 정확하게 노려서 조금 세게 치면 돼요 절 믿으세요 여러분 여기 어디야? 이렇게 아! 너무 아깝고! 들었다! 예! 오! 하! 됐다 6번만에 어 뭐야 키미 미미뿐만 못 들어왔쭈? 화이팅 이거는 횟수가 중요하다 뭐야 와 소리도 제일 잘 들어왔어? 호랏봉 와 대박 뭐지지? 잠시만요 이렇게 하누 맵이 뭐 뭐야 어디갔어 방금지? 쟤 혼자 어디가 아! 아 이거 아닌데 큰일났다 어떡하냐 안돼 어디가 어디가 안돼 안돼 망했다 어떡하냐 아 이거 조젔네 아아 아아 어디가 아 호사씨 어디가 아 아 아니 이거를 아 아 아 아 아 아 안돼 쟤가 야 이 맘 지옥이야 아 여기서 못나가요 해 난 들어갔지 해 난 들어갔지 근데 못 들어오지 해 와 여덟 번 나 나도 나도 여섯 군데 아 어머 없단이 어디가니 개망했나본데 그렇게 여기 다 오리날다 찍고 있는데요 아 오리날다 아 늘었다 야 갈 수 있어 와 갈 수 있어 쥐 갈 수 있어 쥐 이번에 수리 바뀔 수도 있어 아 아 아 아 앞에 쥐 박힌 사람들끼리 다 못갔어요 쥐 쥐의 저주인가 어 골프의 쥐였나 골프의 쥐였냐고 아 아 아 아 아 골프 너무 잘하신다 여기까지가 아 골프 하셔야겠다 진짜로 그니까 아 귀여워 어떡해 에헛 어 오 열 번 아 아 지옥에서 벗어 제발 아 끝났다 아 아 난리 났네 이거 어디야 어떻게 가야해 아 풍차로 가야하는구나 으응 어 뭐야? 아 소보이 제대로 걸렸다 어떡하냐 저거 어 들어갔네 그래도 뭐지? 키밍이 키밍 바로 들어온거 같은데? 뭐지? 아니 키밍이 뭐지? 저거 왜 작동이 안되지? 하얘졌는데? 소보가 하얘졌어 어 그러게? 아 됐다 뭐지? 근데 안됨 어? 뭐지? 어 왜 작동이 안돼? 어? 진짜? 보그 걸렸어? 어? 어 왜 또 왜 목차있니? 어떡해 자 1분동안 오픈합시다 아 잠깐만 아 아 나 들어갈 수 있어 아니 왜이래 마우스나 키보드도 안돼요? 뭐 키보드로 뭐해요 몰라요 마우스 클릭 아 전혀 안되는데? 패드도 안돼? 패드 연결도 지금 패드인데? 패드를 빼봐 패드를 빼고 마우스로 해봐 아니 마우스로 해도 아 근데 연결된 상태여도 돼 어 되긴 되는데 저기 뭐야 휠만 대고 갈 생각을 안하네? 음 거그가 맞는거 같애 아 아 어쩔 수 없네 아 아 아 나 갈 수 있는데 이건 너무한거 아니야? 바로 한 줄 있잖아 제임이 억가네 아 억가네 억가네 아 아 왜 안되는거지? 왜 안되는거지? 쭈미인 쭈마우 밖에 안돼요 쭈미인 쭈마우 아 나 미치겠네 나도 갈래 풀밭에 새의 지저귀물 와 맵 바와요 엄청 넓어 와 어떻게 그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세요 사장님? C C C키 슬프다 아 아 아 아 14? 14점? 아 아 대박 오가당했어 8.5점 소범이 잘 되네 이제 압박한데 나 이제 망했어 나 이제 큰일이야 난 이제 망했어 안돼 어 고로케뇨 하이 왜 다시 돌아 자 우와 그만쳐 그만치라고 멈춰야 내가 치지 어이 오예 나는 지금 맨날 못해야 하나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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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잇 개샥 하하하하하 왜 안 들어갔지? 저거 들어간만한 그거였는데? 이상하네 어 고로케님 뭐해 자동으로 옮겨주고 있어 재밌어요 하하하하 저 홀인원 해야돼 홀인투 해야돼 콕콕볼 같아 콕콕볼 그렇게 들어가자 아유 너무 센다 아아아아아아 우리 콕콕볼 못 들어갔어요 강력하다 너무 재밌죠? 콕콕볼이네 맛있겠다 살짝 살짝 톡 팔짝이요? 오예 어 어 어? 어~~~ 놀라라 아 나 너무 억울해 여전히 계속 1위군 멋진다 난 왜 꼴치냐고 이건 또 뭘까? 으응 그게 뭐지? 얘! 아악!! 우와 어떻게 했어? 아 그거 저기.. 롤 있는데로 갔어 어차피 안돼 아니 어디가 야 뭐야 야 또 깜짝이야 때부 Mohi 힘 조절 완벽했다 뭐야 나 3번만에 들어갔던거야? 아닌데? 그렇게 코앞에 멈춰있는거 봐 다섯 번 새벽이와 키미밍 박빙이네 12번 만에 해야 되는 거래요 이게 아니 12번째 홀이란 거 아니야? 아 이거 차기 전에도 볼 수 있다 가보자 일단 어 돌아왔어 뭐야 넘어가야 돼 프리캡을 15초 가면 볼 수 있어요 아 이거 있구나 기능이 너무 세게 넘어가면 안 될 텐데 와 인전이 넘어가야 되네 와 미친 잠시만 아 이게 저 위로 점프해서 넘어갔었어야 돼 아 떨어지진 않는구나 다행이다 방금 뭐가 지나갔는데 세게 안되는데 키미밍 거기 딱 기다려 아 아 아니 젠장 가자 아 힘드들 너무 힘들다 꿀파워 제발 넘어가게 해 아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보기 까비까비 아이 쎄만 몰이 괜찮아 풀덕 그래도 아직 일등일겁니다 아 왕 아 왜 이렇게 멍청한 소리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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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아우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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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열 번씨 세상이나 아 나도 열 번이야. 세상에. 아 씨. 아 안돼. 2등 탈 안됐어. 와우. 그 아홉 번으로 그래도 감지 덕지구나. 와 이게 뭐야? 캠으로 한 번씩 봐. C 눌러서. 뭐야 이 톱니는. 우와 어떻게 한 번에 갔냐? 야 그렇게 한 번에 갔어. 이거 어떻게 했지? 준님 온대요. 아 두 번째야. 네. 나이스 두 번. 재밌어 보였나 보지? 아 진짜 집에 왔대. 아 집이 아니었어? 헬스장 간다고 해서. 헬스장 간다고 방금 전에 그랬잖아요. 난 몰랐지. 네. 형님 진짜 뭐지? 사장님 되게. 어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였지? 어 뭐야. 키밍이 한 번에 들어왔어? 아니. 이렇게도. 와 대박. 키밍이 이든. 뭐야?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와우. 와우. 저거에 부딪히면 안 될 것 같은데? 괜히 막 빨리 가려고 했다가 저거에 부딪혀가지고 날려날 것 같은데. 와우. 왜 그래? 주님 목소리가 안 들려요. 아 이거 길이. 아 그지 같아. 어 GREEN. 아 코 뭐야? 엄마. 아아. 아 아. 나엉 마엉 마엉 나엉. 네엉. 어어어어. 아 어딨지. 야 보셨습니까? 야 킬밍. 미쳤고요 안간다아 어 킬가? 아 이걸 까비 아 너무 셌다 와 새벽이 와 미쳤다 8번만에 들어갔네 아니게 곱다 그..브리..디? 저 어떻게 보는거냐 어디? 곱다야 너 어디가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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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아 버디에요 저게 브라이디 하하하하 버디인데 브라이디 형 버디? 맞다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어 내가 내가 제일 적게 쳤었네 아 그래도 나 볼게 아니다 저..저..저..뭐냐 저거 와 이거는 와 이거는 잠시만 아 수도권 안되에에에엥 아 appropriately 안돼 어디가지고 어딘가니 아악 어디가니 아kn ad DI 안돼 깜循 안돼 깜循 아아아아악 Lebanon 태어났어! 공공게임 아세요? 아 짜증나 아니 먹어봤어 저 공공게임 아니 어디가 아이고 아이고 어 저기로 저기로 떨어지면 안 된다 안 된다 아 제발 제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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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여기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어어어 어어어어 잠깐만 아 그만해 진짜 게임 개빡치네 이거 아이고 이게 아이고 이게 뭔가 날라갔는데 뭐 어때 어 그만가 그만가 아 너무 늦게 아 너무 늦게 아 10번 했어 이 씨 아 오 씨 나이스아 보기 아 잘 살았네 아 괜찮아 난 10번 했는데 아 진짜 나만 10번 했잖아 와 확실히 4번만에 들어왔어 오 점수 차 이제 오늘 안 나네 아 긴장해야겠다 오 수수랑 점수가 똑같아 오티한 보인 오 오 와 이거는 진짜 뭐 핀몰이세요?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 오오오 오오오오 대박 왜가 들어갔어? 아 둘로 들어가야 돼요 대박 우와 나 호령 안 했어 미친 불거야 두번 아1 아 이런 썩을 여기왔누 오케 하누 오케가 하누 오케가 하누 호린아 진짜 아깝다. 나 두 번 더 두 번. 와! 들어간다! 와! 들어간다! 여기도 길이 있더라. 와 대박. 어떻게 했냐? 아이고아이고. 아이고아이고. 아 귀여워. 아니 당신. 아니 아니. 이제 한번만 더 와면 돼. 아 글러도 갈 수 있었네. 호생곽주왕 아니야? 자 드간다! 드간다! 와! 사장님 한 번 해요? 아니지? 이걸 타면 못하네. 점수 차이 다시 벌렸고요. 아 빡세다. 난 이번 판 망했어. 오 찜찜 뭐야? 아 고로케 한 번은 황방을 노리네. 아 아깝다. 이런 거면은.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어디가니 어디가니 얘야 어디가니. 어디가니 어디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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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니. 아 그만. 아 시비야. 아 시비 들어가자. 아 제발. 아 이건 아니지. 아 아직도 못 들어온 사람이 있다고? 아 진짜 멋진다. 에바! 에바야. 아 이건 진짜 개오바 아 이건 진짜 개오바 call다. 아니 이거 해 오바인. 아 진짜 오바야. 아 에바 에바 정부 Так산 unlucky 게오바인! oriavorr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씻 여덟 번이나 했다 아니 누가 자꾸… 무빙워크 탄다고 아 진짜 이거 무빙워크를 타면 안 돼 했다 저장팀 너무 웃겨 가만히 다녔 이건… 이거는 타면 안 돼 아니 이게? 으아아아악 아니 아 이번 거 조졌다 어떡하냐 내가 못들어가려고 이렇게 짜증나는데 남들이 못들어가면 너무 좋아 아 욕심을 버렸으면 진작에 들어갔겠다 와 리얼키키 아 미친세 리얼키키 와 손을 꼴찌 대 와 여덟번 와 세번 뭐냐 왜 맵이 너무 무섭게 생겼는지 더이상 골반이 없네요 사이가 엄청 넌데요 와 미친 야 나 못들어갔어 안 돼요 사장님 안 돼 아 아 아 아 나 이거 너무 맛있어 오 나 왔어 오 나 어떻게 왔어 이게 뭔데 그래서 저기로 가야된다고 다 있어 으음 아 동남우가 어깨에요 아 잠깐만.. 지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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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우씨 잠시만요 동남우씨 아 개어만 대 아 키밍 실수해라 키밍 빠져버려라 아냐 아냐 그만 가 그만 가 아니 아 이건 아니지 아 이만 대 너네 왜 절압이냐? 어떡해요 넘어갈 수 있는 거지? 아니 왜 못 올라가? 소노미 개혁각 아니 아 오바일 아 됐다 됐다 오 오 들었어 오 아니 아 아니 너무 개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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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너 박자가 왜 이리 개혁각 아 이거야 어 그렇게 나왔어 아니 좀 한숨 쉬고 쳐 애가 굴러오고 나서 아니 이게 그게 안되네 쉬는 타이밍에 통과물이 굴러온다고 이거 갈 수 있을까? 엄마 엄마 나 그래 지진아 아 아 아 개갑네 미치 아 일곱팍 개혁逝 아 미치 어 자 시작 부분에서 한 여덟 번 친 것 같은데 아니 지기야! 아 끝났다 아홉 됐네 와 야 최종 승리! 1위 키미민! 와 근데 이렇게 맞냐? 와 2점 차이로 졌어 계속 1위 사소하다가 이런 준님 들어오게 합시다 준씨 들어와요 방구 방팔 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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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떻게 들어가요? 여기 초대해드릴게요 이제 맵을 바꿔볼게 와 웹장료가 엄청 많아요 오 이거 재밌어 보인다 이거 해 보자 어? 팀장님 인원 8인으로 해놨대요 방 아 맞다 이거 어떻게 바꾸지? 그럼 방 다시 만들게요 방 다시 만들게요 방 다시 만들게요 네 혹시 똥개 훈련? 지금? 나 똥개? 제발 지져봐요 아 뭐 안된다 하잖아 제발 지져봤어요 개소리 하면 되는건가요? 하하하하 음 잘 짓네 음 빨리 세방 나와 야 저거 생일파티는 뭐지? 아 진짜 이번엔 진짜 억가당하지 말자 제발 소봉 계속 억가당하 아까는 까마한테 억가당하고 그 다음 전에는 버그에 억가당하고 여러분 색깔도 정할 수 있구나 네 이제 공끼리 부딪치는 모드 켜볼까요? 아 아 어떻게 안부딪치더라 노노노 남탓하기 딱 좋죠 아 부딪치게 해? 네 너무 좋은데요 야 너무 재밌겠다 내가 못들어가는거 이제 남탓이야 좀 무서운데 아 끄댕이 남탓이래 끄댕이 조심 헛 헛댕이 살짝 스쳤는데 너 때문에 못들어갔어 막 이러고 내가 못들어가면 너도 못들어갔다 이러면서 몸통받치기 하면 돼 어? 그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여러분 이거 프리캠 시간제한 없애고 그냥 이제 편하게 보실 수 있게 해놓을게요 아 오케이 주님 노란색 안하시게요? 아조색 본인 그거 설정이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있어요 중력도 조정할 수 있어요 뭐라구요? 어쩐다 그리고 손대면 이제 우리 못들어갈 것 같은데 1이 디폴트고 중력을 가볍게 만들 수 있나봐요 중력을 가볍게 만들 수 있나봐요 아 아 제가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아니 충분히 총알이셨는데요 너무 재밌어 곱다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누구 안 들어온거야? 어? 찜찜 언제 들어온 아 찜 어? 찜 좋아요 어 만들었어 Y 눌러서 리프레쉬 리프레쉬 하세요 아 방 만들었구나 예스 예스 다음 이게 한 사람씩 턴을 가면서 치는 거는 너무 누즈하려나? 오래 걸릴 것 같긴 엄청 엄청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상대편을 칠 수 있는데 굳이? 아 아 그러네 그 나도 어까로 할 수 있는데? 자 어까로 들어갑니다 어까로 들어가자 자 누가 하자 누가 하자 누가 하자 야하 야하 그나마 없는 인류에 더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와 쿠키런 킹덤이다 쿠키런 킹덤? 안돼 다운 세이 간내 완전 쿠키런이잖아 귀여워 와 매우 이쁜거 봐 대박 와 얘 유원지다 유원지 오 뭐야 이거 헐 가이즈였어? 어? 뭐야 이거? 나 왜 사장님 아 이거 아닌데 우아하 오 예 아 범죄스 누구야 서봉 뭐야 서봉 뭐야 와 대박 와 서봉 뭐야 아 쟤니가 어디가 개웃기네 개웃기네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군요 아 곱다 곱다 왜 고기로 가 헐 뒤로 와보세요 어우 뒤로 와보세요 야istance 찌질 뭐야 물에요 그런데 gri Buddha 아 역보따 와우! 와우! 나온다! 와 기교를 부리네. 대박. 이제 누구 남았지? 아 끝났구나. 대박인데. 어우 야 홀인으로 들어온 사람이 3명이나 돼? 대박. 캠을 충분히 보시고 플레이하시길 바랍니다. 시 눌러서. 이번에는 되게 쉬운 것처럼 보인다고. 이게 어디가? 아 이게 프리캠이 있구나. 몰라. 몰라 일단 가봐. 야! 누구야! 공성으로 부딪히는 거 개꿀잼이었네. 개간네 진짜. 누구냐. 나와라. 뭘 나와요. 난 이미 들어갔어. 아 나와요. 아 진짜. 그 소리 너무 경쾌해. 미쳐버린 것 같아. 금뱅지 부르는 게 경쾌하다고요? 그런 취향이 아닙니다. 아니아니아니. 오! 아! 짐착하게. 어머어머. 샷. 아! 너무 살살이었어. 아! 행글뱅지. 나 눈 쏟아다. 행글뱅지. 들어올라고. 뺑뺑지. 아 고렇게 잘해. 아 나 꿀지야. 고렇게 잘해 비등비등하구만.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뭐야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아. 아 이 길 길. 이 파란 길. 끝에. 오우. 파란 길 끝에. 먼저 출발을 못하겠어 이거. 부딪힐 거야. 그러니까. 다 들어가고 나서 나 출발할래. 아이고. 아이고 이거 못 들어갔네. 아이고. 아 치면 죽인다. 치면 죽인다 했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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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 야야야야야야. 이건 오가야. 이게 보기. 은근히 살살 차야되는구나. 어. 은근히 살살. 오 들어왔네. 비밀콘 어딨어? 여기. 세번째. 아. 아이고. 이거. 형님 어디 계세요? 뭐야. 물에 물놀이 했어. 물놀이 하시네. 사장님 더워요? 사장님 더우세요? 그니까. 여름휴가를 여기로 하셨네. 지금. 아. 핀. 오. 나이스. 나이스. 거의 한 세번 만에 들어오는데? 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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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시간을 줄일 수 있어. 아이고. 아아아아아아악. 흐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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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쇽. 음. 맞네. 제한시간을 줄여야 되겠네. 제한시간? 누가 채팅치냐? 그럼 위험은 바로는 좀 삼가해 주세요. 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흫. 형님 또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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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어디야? 손가락이 가리키는데? 아. 여기로 들어가라고? 뭐야? 굿하? 오. 굿다시 나쁘지 않은 전략인데? 갓. 아아. 오? 응응응응.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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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구나. 아아. 저기로 가야된다. 아아. 이거 소리가 어차피 못하네. 아. 뭐야. 어디야? 찌개없다. 미친놈이 다쳤어. 아하하하. 메어 보기 좋네. 아하. 들어갔다. 어디로 가야되냐? 살살. 들어가고. 살살. 아 이거. 간다. 뭐야. 또 가야돼? 저기로 가야돼? 아직 끝이 아니었네? 누구야? 저기로 가야돼? 여기 어디에요? 아 그렇게 다 치지 말고. 저기로 가야돼? 와. 아니 치지 말라고. 아니. 피비밍 이씨.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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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어디가세요. 아니 아니 아니. 들어가자. 아 소봉아. 제발 내 엉덩이. 안으로 들어가야돼? 엉덩이. 들어왔어요. 아니 제발. 여기. 여기 제 앞에. 다 나와주세요. 진짜 멀어. 아. 어디가. 와. 사람 싸해지게 만드네. 고이. 안 돼. 안 돼. 오. 들어간다. 들어간다. 누가. 직진님 거기서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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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이스. 고기. 따님 뭐해. 나 미치겠다. 왜 맨날 우리 곱다만 마지막에 남아. 아니 저기 더 있었네. 아니. 재한시간. 재한시간. 16. 망했어. 12. 11. 10. 9. 8. 빨리 고렇게. 마지막. 슛. 그렇지. 제발. 시간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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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제발. 그래도 구르는 판정까지는 인정을 해주나보다.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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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또 뭐야. 빨리 가시죠. 이거 이게 빠지네. 아이 까비. 이거 홀에 넣는 가능해? 오케이. 저 끝으로 가야 돼요. 아. 으아. 초고속으로 간다. 아직 환참 남았구나. 개세게 홀에야 되네.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나 누가 더 때렸어. 기다려봐. 이러면은. 저기로 넘어가야 되지. 아이 미치. 나 졸인다. 어디 가니. 점프 노린다. 어디 가니. 잘라 가요.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가 어디예요. 어 좋아. 나쁘지 않아. 범죽 그만해. 무능하게 올라가는 걸 목표로 하면 안 되겠죠. 이리로 가봅시다. 이리로 가야겠다. 이리로 가야겠다. 이리로 가야겠다. 어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놀랐다. 재밌다. 이거 반전 바꿀 수 있나요? 아 안 보여. 안 보여. 자 클릭. 아 원 대충 봐. 소범이가 벌써 들어왔어. 난 이미 벌써 들어갔지. 아 뭐야 왜. 소범이가 드디어 잘하는 게임을 찾았어.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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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에 들어갔다. 아 나이스. 파워. 으에에에. 엇가 당했다. 엇가 당했다. 엇가 당했다. 그렇게 아직도 못 되나. 다 들어왔나? 끝난다. 와 소범이 두 번 마네. 이 덩冗자 이거 어떡해. 와 소범이 주제. 아하하하. 저거요? 자꾸 주제라고 하지 말라고. 그건 뭐야. 어떻게 했어 방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와 소모님 따라가야지. 아 오지마라구 오지마라구. 어허. 잠시만요. 나한테 얘기할게요. 나한테 얘기할게요. 비벼 소리. 나 소범 소리. 아니 이게. 아니. 야이 웃기네. 진짜 어이가 없네. 칠 잘 그려. 나이스. 보기. 아 이러면 1위 절대 못하는데. 지금 소범이 미쳤는데. 소범님 잘한다고 해줘요. 아니. 이거래요. 아 다 들었어. 아니 소범씨 이런거 되게 잘하네. 와 소범님 너무 잘해. 어떻게 저렇게 들어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 되냐. 아니 어떻게 저기로 들어가. 어디로 가야 돼. 저기 넘어서. 쭉 가서. 아니 난 왜 맞아. 누가 갔다. 아아. 아 이 안에 들어가야 돼. 아 여기도 있네. 왜. 뭐야. 뭐야. 아 진짜. 나 왜 저기. 잠깐만. 멍청이. 제 앞에 비켜주실래요. 무슨 일이 일어난거지. 아니네. 아 들어갔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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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책도 없네. 이거 아래로 떨어지도 괜찮은데. 어 뭐야. 물 타고 그냥 밑으로 내려가네. 왜. 헤엄쳐서. 뭐야. 반사각을 잘 생각해서. 난 들어왔어. 아. 아. 약해 약해. 나 어디가냐. 약하다. 약했다. 아니 어디야 그래서. 아 저기구나. 아 안돼 안돼. 왜 멈춰. 아 이번에 망했네. 아이고. 야 시간이 얼마 안남았어요. 어헛. 아우. 살자. 나이시. 아 망해다. 이거 시간 촛박하게 하면은 좀 스트레스 많이 받을거 같은데. 와. 그래도 1위야. 아. 이거 어떻게 해봐. 아우. 아우. 이거 시간 촛박하게 하면은 좀 스트레스 많이 받을거 같은데. 이건 뭐냐. 가운데에 있네? 정가운데에 있어요. 아 이건 좀 진짜 빡시겠다. 와 미쳤는데? 아 까비! 와 쳐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이게 원심력이라는 건가요? 어떤 개새끼.. 나 치면 죽인다. 와 너무 어렵다. 새벽에 오문데? 사장님! 사장 엉덩이 누리는 거 아니야? 아이씨 사장님이 안 가네. 너무 어렵다. 야! 제발 멈춰! 제발 멈춰! 제발 멈춰!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아니 왜 자꾸 내 앞에 이상한 또따라가 있어. 와 너무 어렵다. 아 뭐야 진짜 지진으로 가져. 잠깐만요. 멈춰줘 제발. 제발 제발! 아 좋아 좋아! 아 3분만에 들어왔다. 자 이제 1위가 1위 보자구 와 큰일 났다. 아 큰일 났다. 미치겠네? 아! 아 이건 들어온다. 역시 내일이 있는 곳에선 욕심을 버려야 해. 왜 이렇게 쎄? 왜 이렇게 쎄? 왜 이렇게 쎄? 생각보다 진짜 쎄. 기다려봐. 일단 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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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니 그거 안가. 아니 미친 몇 번을 치는 거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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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조졌다아 아파요 아 구르는건 진짜 판정 혜자구나 아 4등 졌어 아 4등 다시 1위 탈환했다 아 이게 뭐야 와 이거는 냅다 후려 갈기라 이거네 아 그러네 좀 더 세게 썼어야 버린원 아야 뭐야 이거 아싸 두번만에 들어왔다 야 누가 부딪혔어 아 머리채 아 아파 나이스 나만 호린놈 아니야 그래도 아카피 아 들어갔나 들어갔나 새벽이 들어갔고 곱다 놓고 가요 키미빙 가자 아 아 아 아 오 미쳤다 미밀군 저걸 맞네 이게 불편치네 당근 당하세요 언제 언제 가야 되는거야 지금이 지금 아니 영주 하트가 아니구요 우리 못가 하트 땡기보다 딱 가릴 때 가릴 때 가릴 때 놓으면 돼요 가릴 때 오케이 과연 지금? 어? 힘이 약해 풀로 땡겨야지 아 색칸 반 정도 당기면 돼 색칸 반 색칸 반 색칸 반 색칸 반 안녕 가자 야 야 아 아 아 이거 어떡하이야 이거 아 아 아 내빼고 해 그냥 내빼고 해 나이스 오 오 들어갔다 오 됐어 됐어 여기 포기하면 된다니까 아 사비네 그래도 야 정신 차리고 해 미쳤다 아 뭐야 이거 양쪽으로 가래 양쪽으로 야 이거 폴가이즈야 이거? 가서 어 여러분 이거 페이크에요 중앙에 뭐가 있어요 아 아 진짜 없는데 방에 아주 작은 통로가 있긴 한데 아 그러네요 cat-w eller cat-w or cat-wgins cat-w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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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떨구죠? 그건 뭐지? 떨궈라구요? 당국을 떨궈버려요. 당국을 떨궈버려요. 당국? 당국. 가세요. 그래 잘못 온 거 같아. 내가 어떡하냐? 지금이라도 딴 데 갈까? 안 돼요. 안 돼요. 비켜주지 마. 근데 여기서 어떡해? 다 같이 죽어요. 다 같이 죽어요라니. 제발 그만. 안 돼. 안 돼. 난 여기서 빠져나가. 난 삐켜. 삐키라고. 그을 때라고 터내요. 안 돼. 시켰다. 시간이 없어. 그러다가 3분만 남았어. 9, 8, 6, 5, 4, 5, 4, 5, 5, 6, 5, 6, 6, 6, 7, 8, 9, 10, 10. 기다려봐. 아 나 너무 웃겨. 죽을 시간 없어. 아 나 이거 못 간다. 일어나 못 간다. 안 돼. 흥이 복대. 나 진짜 웃겨 죽을 거 같아. 어떡해. 아 10점이나 부과됐어. 아 이런 야리야리. 흥이 복대. 아 너무 웃겨. 미치겠다. 와 3점. 14점이네요. 조졌다. 6키로 떨어졌어. 앞으로 인생은 한 방은 아닌 걸로. 뭐야? 진짜 침착하게 가겠습니다. 뭐지? 여기로 올라가서. 일로. 아니 이집찑님 아니. 아 왜요? 아 왜 맵이 이렇게 길어. 아 아니야 내가 안 밀었어. 당신 꺼냇. 아 이거 아닌데. 히히 나 몰라 히히. 아 이렇게 가야 돼. 다시 원래 저로 돌아와 버렸네. 뭐야. 아니 뭐야 멈춰 있었네. 아니 개같은. 아니. 나이. 나. 아니 개같이 가냐. 아니 내 앞에서 꺼지면 어떡하냐고. 간다. 얍. 아냐. 아냐. 어디가 어디가. 그 다음에 여기 반사각을 이용해서. 아 나 누가 쳐줬어. 감사. 일로 쫙 가면 되겠다. 아 누가 자꾸 쳐주는데. 망치. 너 머리가 매우 장난하구나. 너 머리가 매우 장난하구나. 사장님이 쳤거든요. 아니. 아 아홉 반에 두 가지가 없네. 좋아. 왔어 왔어. 나 들어갈 시간이었는데 진짜. 아 밀지 마라. 우매한 것들. 아 얼마나 단단했으면 사장님 머리 주변으로 별. 아 치지 마시고요. 아 웃겨. 아 거의 다 왔다. 아 나 열 번이나 했다고. 아 더블 버기. 아 안돼. 내가 봤을 때 미션 다 못해. 미친 거 아냐. 아 나 다 왔다. 5점이나 차이나 키밍이 언제 따라잡노. 어디가야 하노. 어디가야 하노. 일단 쩌로 가면 되겠지. 아냐 어디가. 아아앍. 아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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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세게 찼네. 아이고. 뭔 놈의. 도전과자 자꾸 해금대 열받게 해. 아앍. 어차피 통과 못한거잖아 지금. 아앍. 아앍. 와 너무 어려운데. 어디가야 돼. 좀 더 세게. 와앍. 나 들었다. 아 개오마야. 들어갔다고. 내가 볼 수 있어? 나 세번만에 들어왔어요. 갈 수 있어. 아니야 못가. 와 대박. 기다려봐. 이거 어딘데. 야호. 여기 밑에 떨어지면. 아니 이게 세번만에 들어갈 수 있는거라고? 운이 잘가서. 오오 소기. 아깝다. 바로 알. 맞아 맞아. 아 세병아. 아 세병아. 사리 죄송해요. 올라가요. 참가 쏘리하시고요. 삼가 소리 하신대 아니 sieou divorcee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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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하 끝? ande 끝났구나. 내 수리 뭔데? 내 수리 뭔데? 좋아, 3점 차이. 따라잡힌, 따라잡힌. 마지막 스테이지인 거 같은데? 아닌가? 저기 쿠키런 있어요. 용감한 쿠키 있어요. 쿠키 가랑이 사이로 들어가야 돼. 그게 가능해? 길이 있나? 여기 안 뚫려 있긴 하거든요. 이거 튕겨 나오지 않을까요? 치지 마세요. 저기요. 저기요. 치지 마세요. 먼저 가든가. 여기 아니야. 글로 가지마. 옆으로 가 그냥. 저는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나는 저렇게 가겠습니다. 안 돼.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가? 안 돼. 안 돼. 안 돼. 들어가나? 한 번에 가나? 안 돼. 이렇게. 왔다 왔다 왔다. 나쁘지 않아 버디. 돌아가야 돼. 그렇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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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치. 그치. 오 다 왔네 다 왔네 오 키비빙 골인 예 왔어 왔어 잘했다 에이 잘했다 점점 내려가고 있어 자 2점 차이다 키비빙 긴장해라 좀 멀어지지 않아도 좋대요 너무 가까워요 이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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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안 보고 그냥 막 튀어 와 도개교구나 이거 아닌 거 같아 잘 날라가라 이 얘기인 거 같은데 준비하시고 지금이요 아니 썩을 아 좀 더 높아야겠어 꼬리 꼬리하시고 나갑니다 야 누가 졌어 나 보여? 비명소리 진짜 아니 이게 문이 막아버리네 아니 드디어 나 보여요? 빨리 들어가세요 누가 쳤어 괜찮아 이거 풀파워로 때려야 되는구나 아 근데 이거 한 번 했으면 진짜 홀인원인데 아 다섯 번이나 했네 아 게드지같은 거 누가 쳤어 뭐가 쳤을까요? 엇 어어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ニ gorilla 이제 사장님 혼자 간다 9 어 끌리 아까워요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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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아, 흘러내뻔했네 더블고기 다 들었네요 아, 점수 잘 벌어졌어 나 망했어 이건 또 뭐야 두 곳만에 싸우기 하는 게 아닐까? 와, 아니 왜 프리캠도 여기 막히는 거야? 이거에 어떻게 가야 하노 아, 일로 쭉 들어가? 쭉 들어가서 일로 쭉 가서 아니, 맵이 왜 이렇게 넓은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오케이, 일단 파악했습니다 쏟, 쏟 지금 무슨 테이즈런너 하는 거 같아 오케이, 그니까 그 다음? 어디까지 가니나? 살려, 몰라 오, 살려? 안 돼, 뒤로 간다 미친 거 아님? 뭐지? 아! 앙 앙 아, 어떤 개색 감사합니다, 밀어주셨네요 누가 나 안 밀어주나 아, 잠깐만, 놀아 아,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 아, 누가 나 밀어줬어, 감사해요 오케이 여기서? 간다 하잇 쏟, 악 이런 됐다, 다섯 번 안에 들어갔어 아, 어떤 개색 아, 깜짝 하하핳 아, 땡큐 어, 땡큐 꼴 받네 들어갑니다 합격 아, 고타씨 아 아이고 키밍 들어갔냐? 네. 아 너 방금 들어갈 뻔 했는데. 길길길. 아 열 번. 와 여러분 맵 봐봐요.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축제 분위기. 맵 진짜 공들여서 잘 만들었다. 아 5등이다. 와 4번 그러네. 1등으로 시작해서 꼴찌 찍겠는데. 이거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랜덤 게임이야? 못 넘어가. 못 넘어가. 프리캠으로 못 넘어가. 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어. 내가 프리에드는 잘못 알고 있나? 뭐야? 뭔가 있어? 가요 오른쪽.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 뭐야. 뭐지? 뭐야 이게. 왜 나만 못 갔지? 아 지금 보니까 잘못 떨어지면은. 꽝이잖아. 저건데? 우리 그럼 세 명만 들어온 거야? 뭐야 이거 포즈를 맞춰야 되는데? 아 이거 골프공으로만 가야 하는구나. 왼쪽으로 가보자. 이거 골프공으로만 가야 하는구나. 아 왼쪽이 반잡이구나. 모양으로만 가세요. 아니 오른쪽만. 오른쪽만. 오른쪽만 이렇게 구라 했잖아. 아이씨. 간다. 아 이런 거구나. 오. 왔다. 어 왔다. 좋아. 누가 전수 높게가. 혹시 몇 번이면 들어왔어요? 버디. 바람이 저렇게 부어. 아. 곱다시 여기 개구리 있어. 빨리 와. 날아가요. 아악. 날아가요. 저 통과 했답니다. 여기 개구리 있어요. 우리 꼬리만 지점에. 어 여기 곱다시 있다. 저 꼬린 했답니다. 아 개구리 있네. 얍. 혓바닥 내밀고 있어. 귀여워. 끝났네. 이긴 어떻게? 어. 아. 4점 처리. 아니 6번. 3등이랑 점수 차 너무 많이 나. 이게 미친 거 아니야. 이 메밀 좀 더. 날아가요. 날아가요. 아니 메밀 좀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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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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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바닥으로. 아. 아이고 아이고. 막혔다. 좀 보자. 어허. 그러면. 아 오케이. 그러면은. 아이고 빠졌네. 여기서 쭉 당기면은 저 끝까지 가지 않을까? 오케이 가누. 오케이 가누. 어. 안 맞네. 오네 오네. 아 어디까지 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이. 이 다음 맥스. 으악. 으악. 아. 여기로 떨어져야 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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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게 빠지네. 아니. 어 뭐야. 아싸. 와하아. 아. 뭐야. 뭐야 뭐야. 나 뭐야. 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너무 어렵다. 안 돼. 물에 빠졌어. 아 이거는 안 되겠다. 난 망했다. 아 고하. 안녕. 아 여기 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나 망했죠. 여기로 올라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볼 때가 없네. 뭐야 누가 쳤어 나. 지금. 누가 쳤어. 왔다 갔다. 왜 여기서 시작해. 여기. 들어가기 바람도 불이 있냐. 들어가요. 말도 안 돼. 왜 여기서 시작하냐고. 뭐야. 누가 때렸어. 누가 때리긴. 나이스. 아니. 고맙게. 미친. 아이 왜 저래. 야. 니도 못 들어가 이러면. 야래. 그러니까 저 또 사장님이 친 것처럼 보였는데. 아니. 너 또 사기만 해봐. 아 진짜. 사장님. 뭐야. 3초 남았네. 3초? 아. 아우. 야 이런 재기랄. 아. 젖었네. 우리 자주 집어지겠는데. 준 씨. 우리 다. 14점이잖아. 어 그래도 새벽시 들어갔다. 너 너무 좋아. 넌 뭐 좋아. 새벽시 들어갔어. 어 그러네. 새벽시 들어갔네. 죽는다. 내 머리. 야. 김융이. 김융이도 14점인데. 나 들어가기만 했어도 1위네. 오. 우와. 여기 그냥 들어가는 거야. 몰라. 일단 날라가. 날라가요. 진짜 재밌겠다. 나도 갈래. 날라가요. 야. 나도. 야. 맞다. 아. 홀이넌은 아니야. 어. 감사. 누가 밀어줬어. 홀이넌. 미쳤다가. 이거 나야. 와. 내가 미웠어. 아니. 너무 재밌어. 재밌어. 근데 이 게임 재밌다. 진짜. 너무 재밌다. 화장이. 진짜. 아. 아. 그래도 나 5등 했다. 와. 짐 돌다. 1등 2등. 8등이 나네. 8등이 나네. 다 이기라. 재밌다. 한 번 더 해요. 그럴까? 어. 재밌네요. 근데 이 맵이 진짜 컨셉이 다 너무너무 뚜렷하고. 진짜 재밌어 보이는 맵들 밖에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과자의 집 가요. 캔디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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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끼고 싶대. 그래. 짱 웃기다. 인스턴티브 걸고 할까? 앱한 거 같아요. 사장님. 앱한 거 같아. 등수를 1등 말고. 4등으로 하는 거지. 되게 애매한데? 정말 애매하다. 그치. 이건 절대 실력으로 딸 수 없는. 우와. 애매하고 좋다. 진짜 우연이다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점수 조작이 가능하잖아. 그치. 그것도 실력이지. 옆으로 밀쳐. 어떻게든 넣어. 4등까지 올라가지 어려워 보이면. 사장님 인스턴티브 걸고. 한 판. 막판 갑시다. 마지막을 깔아줄 테니까 알아서 4등 하세요. 뒤를 깔아줄게. 레츠고. 만원씩 띵가먹는 거지. 캔들렛. 와. 너무 예쁨해 보여. 예쁜데? 와. 이거 너무. 행복하다 뭔가. 게임이. 이거 대게. 와. 왜 왔어요 다리가. 와. 너무 예뻐. 죽었어. 너무 떨어졌다. 여기로 날라가. 볼까요? 아. 물도 색깔이 너무 예쁘다. 아아. 아이고 떠내려가요. 못한가 봐. 아. 아 이건 아니지. 어머. 아이고 아이고 이거 넘어간다. 아이고 넘어가 버렸다. 음. 너무 정확하게 왔고. 아 넘어가 버렸다. 아 야. 아 야 이거 또. 아 너무 약해놔 항상. 아 맞다 이거 4등이야 되지. 아 너무 약하지 왜. 아 씨. 버릇처럼 1등으로 들어와 버렸네. 아우 제기랄. 한 명에 수영을 하지 않을래? 아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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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뭔 소리야. 찜찜님 수영주. 고렇게 죽여버린다 진짜. 아. 죽여버린대. 죽여버린다 진짜. 아 됐다. 아 왜. 왜 자꾸 우리. 스윙. 큐티 고렇게. 죽일라 그래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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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그거부터 어렵지. 나도 왜 어렵지. 천맵부터 너무 빡센데요. 천맵부터 빡세네. 아 어렵다. 아우 힘들어. 아 근데 개맞이겠다 웨하스. 진짜. 그니까. 오랜만에 먹고 싶다. 줄 때는. 줄 때는 안 먹는데. 저 귀때 오르락내리락하는 거 킹받네. 그니까. 들어올래 말래? 아 안들어와? 안그러게. 잘가? 꼴반. 우리 꼭 알사탕 같아. 색깔이 알록달록해서. 당당히 1위. 벌써 6위. 아. 아. 와. 와. 진짜 정신줄 나갈 것 같아. 쫀디기야? 아. 아. 아이고 아이고. 아웃게.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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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나 계속 너무 1위 하난데. 큰일났네. 큰일났네. 아니. 큰일났다. 어. 멈추나? 아. 뭐야. 아. 이 사이로 빠져버리네? 네. 와우. 아니. 왜 자꾸 바꾸러 나가니? 아. 아. 니 어디 나가사람이니? 아. 아. 김정보 어디 갔어? 나 어디로 가는데? 모르지도 않아. 나 미치겠는데 진짜? 계속 뜻밖의 몸을 하네. 어. 아. 세게 쳐. 아니 왜 이러는거야. 좀 세게 쳐야돼요. 세게? 세게. 아니 진짜 잘하면 호리나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어. 그렇지. 아. 이거 이거 밀어진 쪽으로. 너무너무 외곽으로 던다 아 못다씨 어디가요? 살짝 안쪽으로 이거 민거구나? 아 고로켓이구나 고로켓씨 어디가요? 아이씨 우리 초코패드 어디가? 아 미치고 있네 40초 남았어 괜찮아 아 미치고 있네 진짜 빨리 오 드디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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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살짝 쳐 빨리 들어가자 살짝 너무 세게 말고 살짝 툭 아니 미친놈아 아니 왜 결제 살살 안 있어 안 들어? 아니 이 넘쳐요? 왜 그래? 살짝 한 칸 딱 한 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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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이스 자 한 번만 더 자 들어가자 됐다 아이고 비좁다 여기 가득하네 아이고 8등 내리 열어본거죠 아이고 좀 봐라 와 와 와 노후 진짜 맵 둘러보는 그런거 하나도 없어 그냥 가 진짜 저기구나 지금이야 아이씨 지금 뒤로 밀려나버렸네 아 저기로 가네 아니 어디가 감사 감사 님도 다음에 갚아 아 미친놈아 절대 대답 안 하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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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어떡하노 아 살살 가면 되는데 지금 아 어떡하노 아 나 그냥 이 게임 자체가 너무 재밌어 그니까 그냥 사람들 치고 박는게 너무 재밌어 맞아 이거 어디냐 하하하 하하하 이런 느낌이구나 어디가 어디로 가야돼 돌아오긴 하는거지 하하하하 이상한데 멈춰버렸네 어디로 가야돼 욕심을 버립시다 여러분 아니 어디로 가 하하하하 기를 누르면 하하하 하하하 curing worm 커 Square 정말ер 못하면 오히려 좋아 어 4등 넘볼수 있어 4등 노려보자고 딱 잡았던 findings 와이 오 어서오세요 저정도로 하면 4등은 못할 것 같은데요? 4등이에요 지금? 와 지금 난간이 다 그 초코샌드? 아 먹고싶어 와 진짜 너무 이쁨 미쳤다 아 저거 샌드 저거가 퀵 그거네 와 또 이래 언제 들어왔어 다? 어 윤뱅기 4등이야? 이제 잘해야 되는데 잘하고 있어 얘들아 너무 쎄 너무 쎄 너무 가볍게 아 뭐야 아 어떤 개색 아 누가 나 쳤냐 아 짜증나 따라장이 뭐여 너무 재밌고 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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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만히 있었는데 날 쳐주노 오 고마워요 나 두번마리 들어왔네 와 땡큐 두번발리 들어왔어요 내가 키리링 쳐줬어 이러면서 나 서압해가 호리로언댔어 아 내가 키링 쳐줬어 누가 나 좀 쳐주라 야 빨리 쳐 아니 왜 날 쳐 아니 왜 날 쳐 코 뭐예요 앞에 계시길래요 앞에 계시길래요 와 뺑지님이다 아 빨리 치워 왜 이렇게 해맑이다 하하하 오케이 최뱅님이다 황희 최뱅님을 쳐봐요 오 곱타치랑 율뺑지가 지금 약간 박빙이거든 쓰룩 어어어 들어온다 이거 오케이 요오오 누가 쳐수 Intelligence rappelle 야 계속 율뺑지 4등 유지중입니다 키리밍이 1위 빼 där 선군요 살려 왜요! 아 얘네는 맵을 안봐 몰루 아니, 이게 jping에서만 말아줘 아 진짜.. 여러분 어떻게 가야 되지 이렇게 그래 골프가 이래야지 너보다 이외라 재밌지 예 김이 뭐야? 왜 아직 그 자리야? 김이 방금 모였어 방금 뭐였어? 방금 산책하고 있던데? 뭐 길이 있길래 여기 와 관찰력 무슨 일이야 와 이거 잘하면 호린다 오 대박 근데 3번 불러가지고 망했어 일부러 그런거 같은데? 대박 아 이제부터 한 10분만 홀인원 하자 10분만 홀인원 하면 이제 4등이야 뭐야? 뭐야? 방금 모였어? 어떻게 날아가거야? 근데 죽었는데? 아 여길 이렇게 치는거구나 아 여길 이렇게 쳐가지고 오 나도 간다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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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홀인원 오와 이렇게 오는구나 신기하다 홀인원 됐어요 혹시? 홀인원 될 뻔했어요 아이고 이거 이거 못했네 아 괜한테리 아 다음엔 튕기더라고 간다? 나는 사고를 좋아하지 반사가? 까비 반사가? 잠시만 당신 4등 물 건너간거 같은데? 아 뭐야 윤뱅진 지금 4등 유지중입니다 아니 쟤 어디가 누가 때린거야 지금 들어간다 개재밋고 살짝 나 좀 살려줘 나 못먹어 탱탱탱볼 와 개꿀자 탱탱볼 진짜 개꿀자 탱탱볼 아니 왜 그쪽으로 가 왜 불소득이라고 하고 있어 그냥 살살가 혼자 물놀이 하고 있네 혼자만 놀고 잘잘잘잘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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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지금 몇등이지 5등 어 약간 포기했는데 정신을 반쯤 놨어 어 호진이 아니라 젤리인가? 이젠 들어갈 수 있다 오 들어갈 수 있겠다 자 드가자 살살 나이스 칩1번 1등이다 와 세일이 당분간 4등인데 나 밑에서 꼴등 아 밑에선 from 최고. 이거 센슈얼을 해도 내가 상위권이잖아. 이상한 게임이야 이거. 밑에선 센슈얼! 유후~~ 재밌다아. cooksindo Movement 여기 교통체징 개쩐다. 달성 안 돼요1 힘이면 인엉? 아니 저기 멈췄버렸어 아 여기다 멈췄버렸어 아니 왜 멈췄버렸어 아 어렵소 이게 다야? 끝이야? 아 님들 다 위에있구나 아 뭐야 나 왜 여기있어 자기야 어서와 자기야 나 여기있어 아 자기야 뭐래 자기야 어떡해 아니 내가 어디 가는게 아니라 아니 나 이 쳐서그래 아니 뒤에 바로 뒤에 골있었는데 간다 왜 이렇게 조용히 잉투한 화분이 그리워 미안하다 한마디도 없지 짜증나게 알려주지 어디가야 했잖아 그니까 죽었어 아깝다 잘로 들어가면 되나봐 들어가자 네 들어가요. 어디가? 들어가는 거요. 아리랑 행동이랑 다르잖아요. 아 쫑큐. 조용히 하세요. 여전히 화이팅! 아 형! 아리랑 행동이랑 다 차단하네! 그래 키워 여기 내 거 4등 노려보자! 여전히 나이스 샷! 잘 와 한 번에 넘는 거냐 보여줄게. 아 이거 맞다. 여전히 그래도 나이스 샷! 왔다. 저장님 나이스 샷! 아 이제 겨우 2등이야? 아 곱탈시는 거랑이야. 오케이 오케이. 4등이 여러 명 나오면요. 4등이 여러 명 나오면. 4등이 여러 명 나오면. 여기 아니야. 가위바위보 해.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아싸 꼴이! 누가 나 안 쳐주나? 쳐주겠냐고. 아 뭐야 누구야. 아 치지마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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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잘하면 안 되는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두 번이요. 어. 저도요. 찐. 이. 이. 또 찍어버리겠구만. 아! 아 어떡하지. 앗! 어. 열 받아. 아. 아 열 받아. 아니. 아. 건물 유리창 깨고 들어가시게요?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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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게 한다 내가. 살살해야겠다. 아. 나 열 번만에 들어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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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등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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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 더 쉬운 것 같은데. 이쪽. 이쪽. 이쪽이 더 쉬운 것 같은데. 아니. 여기 배드민턴체 있는데요? 아. 아니 올라. 아. 아. 아니 뭐야 이거. 아. 어디로 가야 빠를까. 아. 아. 어. 아니. 아 이건 아닌데. 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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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스테이지로 가버렸었는데요. 어떻게 가야 돼. 오케이 가누. 대각선으로 밀었더니 갑자기 다른 스테이지로. 아. 아. 이거 내 고파야. 어디로 가야 돼. 저 섬탄 대제민턴체예요. 아이씨. 아. 아 이게 정상 루트네. 이거 탁구 아니라고. 저 위로 올라가거나. 아 이리로. 어? 곱다야. 아 머리 좀 치워봐. 아 됐다. 다른 스테이지야죠. 여기였구나. 오케이. 이렇게 들어갑시다. 아니 저기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베디. 어디로 가야지. 여기 없었다. 아 절로 가야 돼. 야 이거. 어떻게 아니야. 들어가자. 어디 가니나. 가볼까. 아 일로 갔구나. 머리 보기. 뭐야. 킴이 뭐야. 킴이 뭐야. 킴 팀님. 어디 가. 아 아홉 번만에 들어왔는데. 이게 안 됐네. 정상을 찍고 싶었어.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 아니야. 내가 언제 정상인적 있었어? 그렇게 냈지 맞지? 사이좋게 들어가시구요 샷 끝났다 12번 다했어 아 이게 멈추는게 아니라 샷을 다하면 그냥 멈추나봐요 음 키미밍은 곧 죽어도 1등을 먹겠다 이거군 열심히 해야죠 좋은 자세야 아이씨 오 탱탱탱 오케이 뭔가 뭔가 빨리 들어가야돼 그래야 점수 얻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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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쏭 아 쏭해야지 누가 나 안 쳐주나? 들어왔다 누가 나 안 쳐주나? 아도 누가 나 안 쳐주나? 그냥 아세요 기다려 기다려 누군가 나 쳐줄거라 그러는데 먼저 가셨대요 윤뱅 지금 왠지 나 실소가 안돼서 빨리 쳤어요 그냥 아니 아니 그냥 들어가 소봉 아무도 안 쳐주네 이게 더 건졸이다 누구 못 들어왔어? 아 이래도 안들어가지네 5등이다 오케이 와 고르케 두 번만에 들어갔어 대박 이건 뭐야 이건 또 뭐야 오토에 들어가 0 한 다음에 C에서 가면 되겠는데 오 오 오 오 아 미치게 아까워 아 진짜 아깝다 아 저렇게도 뭔가 노릴 수 있군요 근데 난 정성으로 나이스 아 진짜 아깝다 좀 무섭거든 아니 아 썩을 오 오케이 아 이게 살짝 다 차가워진 거 이렇게 이렇게 탁탁탁 이게 조금 아까웠어 까비 한 번 더 차야겠네 오 오 오 와 들어온다 와 대박 현재 4위가 곱다씨군요 야 고로케 고로케 칠 뻔했는데 당이다 방금 고로케가 찜찜 쳤으면 찜찜 야 고로케 키비빙 풀네임은 약간 4등 먹을 생각이 없고 일단 1등하고 보자야 아이아아 뭐야 그니까 곱다씨가 조금만 적당히 유지하면 나마 인센티브 가져갈 수 있을겁니다 아이스 아니요 저는 최선을 다 하고 있었다고요 맞아요 아 아 언제나 최선을 다 하고 있었군요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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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아이고 누가 쳐주시는건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누구냐 아 이게 안되네 그만하시구나 끄러가 이게 안되네 아 까비 쎄게 칠거에요. 아 이거 쎄게 칠거에요. 아 이거 쎄게 칠거에요. 이렇게 돼 버리네. 쎄게 치고 아이고 아이고 이러면 세네. 곱다씨 어디가요 거기 댕냐로 와 노후 내가 떨어지는거 막아줬어 이런 재길.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어? 우리 쳐서 되게 좋은 영향을 받은 것 같아. 고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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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딱 세개 조금 넘게? 고렇게님 그렇군요. 내가 쳐들었는데 잘 들어가셨나요? 쳐들였는데 곱다씨 화이팅 하하하하하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우리 곱다씨.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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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이고 너무 세게 부딪혔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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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조금만 화이팅 가자 가자 두 칸 반 두 칸 너무 약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가자 쏙 네 칸을 친다면? 나이스 하하하하 하하하하 미친 소리좀 하시 마세요 편집장님 하하하하 까비 바람이에요. 내비 두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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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고르케는 여기 길막하지만 빨리 안 꺼져? 나와주세요. 어 예 들어왔다. 나와 나와. 아이씨 부딪쳤네. 빠뜩. 이러면 올라가야겠군요. 오구색인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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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정떠진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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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바야. 아 오바야 진짜. 아하. 오우. 아 진짜 개예바야. 세상에 감사합니다. 개오까. 아 감사합니다. 이건 사위 하라는 짬짐의 큰 뜻인가? 오우. 오우. 사위를 하라는 큰 뜻이다뇨. 나와주세요. 저런저런. 어. 들어갔다. 응.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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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하신건가요? 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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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10번. 나 곧 다시 가져가겠는데? 4등 노린다. 오우. 야 이 맵. 와. 뭐야 이건. 왜 이 지경이야 이거. 왜 이래? 3개 중에 하나로 가야되는 거야? 어. 뒤로 갈 수 있는 거야? 야. 이거 돌아오는 길이야. 돌아오는 길. 좀. 안돼. 두마리 쉬어! 야. 이게 좀 길다. 아. 아니. 아이. 애들 길 막 미쳐버리게 했네. 일단 올라갑시다. 아. 얘들아. 좀 비켜라. 야. 아. 뭐지. 나 왜 돌아왔어? 매번만에 왔다 아이 거짓 아 옆으로 빠지세요 옆으로 빠지는게 많은데? 아니 아 이거 아닌데 그래요? 어어 그런거 같기도 하고 오 옆으로 빠질수가 있구나 누가 자꾸 나를 쳐주니? 나 너무 세게 치네? 잠깐! 여기 버텐데 바로 우리 돌아왔어 아이 미친 아 길을 선택 잘했어야 됐어 가야겠다 아아아아 들어가자 아이구 아이구 아 안보여 나무 때문에 안보여 어서오세요 아니 어디가 아 누가 이 미친 저기다가 왁스 발라놨냐 철병님 누가 저기다가 왁스 발라놨냐 사장님 뭐해요? 과연 과연 어? 4등을 노려보고 있었어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고 사장님 뭐해요 안들어가고 조금조금씩 우지기고 있길래 뭐지? 하고있지 깨려 아 나보고 있었구나 아 민망해라 아니 뛰고싶었는데 안쳐지네 언덕 있어가지고 어 들어왔다 한 번만에 들어왔네 벌줌 와 4등이다 와 3등 아 4등이다 기뻐라 아 도망가고 하하 하하 날라가다 그렇게 인생을 죽이시려고? 하하 하하 오 아 이런 망할 노려볼 만해서 놀다 날라가다요 날라가다요 나도 두번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왜 일로 오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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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열심히 올려놨던 점수 다시 떨어지게 생겼네 와 아니 떨어지는 그 떨어지는게 그게 아니지 않냐 반대 아니에요? 반대 아니에요? 어 다시 5등 됐네 반대 하나 칠거야겠네 어디가 그렇게 기분 좋은거였나 다 여기 뭐야 뭐야 그냥 바로 뭘로 들어가는건데 어 어 잠깐만 날라가야돼 엥? 뭐야 어떻게 하는거지? 야야야 틱톡톡 어? 뭐지? 왜 일로 왔지? 물에 있는 상태에서도 좌클릭으로 가능하대요 뭐 어디가야되는 몰라 날라가 뭔데 저기 저기 뭔데 저기 뭔데 우리 꼬리는 어디있는데 어딨어? 어 몰라있든 아니아니야 여기 아니야 올라왔는데 어디로 가야돼? 아아 물에 있는 상태에서 좌클릭을 누르면 점프해서 튕겨져나가는구나 아 아 뭔데 여기 여기 뭔데 어디로 가야돼 어 뭐야 여기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닌데 여기 몇바퀴데 여기 아닌데 난 들어간다 안녕 여러분 물쪽으로 물쪽으로 가서 좌클릭 누르세요 점프합니다 물쪽으로 던지세요 엥? 아아 거짓말 아 진짜라니까 거짓말 근데 점프를 해서 어떻게 가야돼? 안녕 들어왔어 좋아 물에 안들어가도 갈게 돌아왔는데 난 들어갈거야 어어 들어왔다 아 됐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거지 이거지 아무게 가냐고 아씨 뭐하고있나고 나 뭐라고 저거 키비밍이며 개꿀장 생생골인데 아 저기로 가야돼?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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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이 올라왔다 아 저렇게 아 아 그 길 따라가세요 물로 다시 빠지지 마시고 거기서 물로 가지 말고 거기 흙더미 있는 쪽으로 치세요 어 됐다 아 아이고 너무 세게 쳤네 흙더미 타고 바로 올라오면 돼요 가자 적당히 세게 쳐야지 키비밍도 같은 골 났네 오른쪽이 옆에 있는 너도 인센티브 누리니? 아 제발 너무 세게 쳤어 아 제발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어 키비밍 됐네 키비밍 됐네 아 아이 썩은 썩은 진짜 안 된다 아 아 홀인 4등은 망해 끝났군요 아 나 홀씨 됐다 너 나 100점 찍었다 홀인원 2번 뭐야 어디야 경기가 얼마나 없지 않았습니다 뭐야 여긴 어떻게 가야돼 너 어 어 와우 오케이 아 이쪽은 아닌갑다 잠시만 이쪽 아닌거 같은데 아닌가 아아 아 어떤 개색 아 뭐하세요 윤펭지가 내 엉덩이 찰싹 치고 갔어 엄청 높게 나와주세요 가는 길을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네 아니 나와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잘 가네 이러면 저기로 가야되잖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이씨 아이 택도 없어 감사합니다 아이씨 아 아 접니다 저에요 아 아 정작 난 못들어가고 있는데 됐다 안돼 아 너무 쎄 아 이게 뭐여 이게 빗쯤 안돼 아 망했어 됐다 아 망했다 곱다니에요 나이스 나이 어딨어 아 아 아이고 아이고 오 아 여기 길이 어렵네 티어 확 떨어지겠는데 난 어차피 골트니까 아무것도 무섭지않다 저기요 곱다씨 윤펭지나 11점 차이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돼 아 1등만을 꿈을 꿨어요 1등만을 꿈을 꿨어요 아 저 사람은 들어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저거 실험 중 아 안돼 멜컨 나이스 1위밖이 안나왔니 에라이 에라이씨 아 할 수있어 가이수 있었는데 안간다고 예고품밖에 안했네 뭐야 이거 앤씨 여기에서 리타이어돼도 2등이야 저런 맞아요 올라올겨 이 정도뿐 와아! 아이 얘 등수 낮추려고 지금 어? 조작하고 있네 아 어렵다 와 그래도 1등이네 미친 엄마 나 100점 넘게 맞았어 와 이거 뭐야 아 그냥 가 그냥 가 봬 보지마 가! 보지마 오오 들어왔다 들어왔다 와 진짜 재밌다 와우 와우 아니 앞에 맵 없냐고 미친거 아님? 앞에 맵 개무서운데? 나이스 와 저 앞에 뭐야? 앞에 미쳤어요 아 어떡해 갑시다 사장님 건드리지마 자연스럽게 하이파이브하고 가지말라고 나 할께요 아악 뭐야 지나가요 진정좀 해 윤뺑지 아! 나이스! 하아 빠졌어 야우 우후우 예 네번 고! 아아 부딪혀 예에에에에에 다섯번 어허 으허 아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무슨소리야 이게 여기 뒤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안가는거 실화냐고 언니 비켜주지 않을래요? 빨리 우아앙 와 소복이 빠졌어 도넛이 무섭게 생겼어 도넛이 무섭게 생겼어 도넛이 무섭게 생겼어 무섭다 짐짐이 하이 소홍이도 하이 아 또 여기부터네 다시 간다 띠용띠용 새로운 전략입니다 이거 지나갈 수 있나 네 동나 세게 쳐 인생은 한방이야 윤뱅지 뭐라고 지금 윤뱅지 미쳤다 도넛이 그렇지 최대한 최대한 가장 세게 쳐 야 4초 날랐어 빡쳐 그냥 인생 한방 오 그렇지 들어가잖아 우와 와 야 이거 봐라 인생 한방 한 사람이지 지금 오 자 이렇게 인센티브의 주인공은 고타씨입니다 다들 박수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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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찌에서 2등에서 4등까지 올라왔어요 야 이 게임 너무 재밌다 맷별로 이게 테마가 너무 다양해서 가끔씩 해야 되겠어 진짜 재밌다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었어요 한 걸음도 못 나갈 것 같은데 하하하하 아니야 할 수 있어 자 이렇게 여러 명에서 재밌게 골프를 칠 수 있는 골프 위드 유어 프렌즈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아 재미가 있었다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잘 들어가요 안녕 유하 유하 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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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